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는 다양한 치장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류나 무기의 디자인을 바꿔주는 스킨 아이템, 차량 스킨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게임 내 커스터마이즈 시스템 중 치장 아이템을 관리할 때 교환 버튼도 있습니다. 배틀포인트와 아이템을 교환해주는 시스템인데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쓸모없는 아이템을 교환하여 배틀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교환 시스템으로 소중한 아이템을 실수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배틀포인트로 교환해버린 소중한 아이템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펍지 서포트를 통하여 여러 문의사항 혹은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펍지 서포트 우측 상단을 보시면 문의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문의 등록을 통하여 배틀포인트로 교환한 아이템 복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플랫폼을 선택해주시고 각 항목을 알맞게 선택해주세요. 아이템 복구이기 때문에 항목 선택에서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교환한 아이템에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 아이템명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면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스팀장터를 통해 아이템이 판매된 경우 복구가 어렵습니다. 카카오 플랫폼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고객센터의 비슷한 방식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